안녕하세요. 지인생 씨, 저런 라이파드.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인사 전에 포토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해주시면 돼요. 태연판들도 비꼬어진 신용카드. 이 카드가 얼마나 되나 하거든요. 러시아, 스위스, 캐나다나, 아이튠즈, 스마트한테문에서 목적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리 카드 분들을 해외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아이튠즈 21개국에서 1위.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천천히 포함하는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 마이크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네. 우리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입니다. 네, KARD. 카드 분들은 히든 카드 키워드에 관한 질문을 해볼 텐데 오늘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스포 혹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정말 대전배님이신 콜로 선배님들과 함께 각종 모델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어? 그러면 혹시 압방 퍼포먼스도 살짝 나오나요? 아, 네, 벌써.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드리섹시, 팬들의 심장을 저격할 카드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카드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섹시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섹시함 하면 또 BMC를 모르는 거 없어요. 아, 네. 여성분들 말고요? 하하하하. 방금은 BMC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 먼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여성분들 하나, 둘, 셋. 아, 네, 깨살, 깨살. 아, 나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리액션이 아주. 가능, 우리 BMC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아, 오 마이. 와. 이야, 역시.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의 스포즈를 장식한 BMC답습니다. 우리 JSMC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포즈는 가능하죠. let's go. 세시함도 들고 드시죠? 하나, 둘, 셋! 섹시하네요 약간 웃긴데 섹시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BMC,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신 팬분들께 영어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여러분, 오늘도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해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영상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K.A.R.D 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소민씨도 짠! 마지막 BMC까지